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진원생명과학을요 기업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지금 계속 들고 가봐도 될지 그럼 이 성공 시점은 다음 단계 임상도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잖아요 또 이제 FDA 승인도 받아야 되고 식약청 승인도 받아야 되고 시판허가까지 받아야 되고 그래야 이제 시중에 판매가 되니까 굉장히 단계별로 거쳐야 할 과정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백신으로 바라봤다면 이 종목을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를 언제쯤 기대에 좀 부합시킬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도 보시기 편하시라고 일단은 좀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쭉 브리핑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뭐 이 기업 같은 경우 원래는 초기에는 의료용 심지 전문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섬유회사가 이 바이오 기업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2014년에 이제 bgx 인터내셔널이라는 사명에서 이제 변경을 한 것이죠 진원생명과학으로 그래서 2005년에 미국의 이노비오 바이오 회사에게 인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어떤 dna 백신 기술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투자나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바이오 기업으로 점점 진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na나 rna 백신을 포함한 핵산 기반 그 바이오 의약품 개발과 또 위탁 생산 여기 이제 그 종속 회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종속 회사가 있는데 그 위탁 생산에 전념하고 있는 생물 의약품 전문 연구 개발 기업이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좀 핫했던 이유는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핫했던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개최한 우리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에서 코로나 백신 임상 지원 대상 기업으로 예비 선정이 됐었죠 셀트리온이나 제넥시는 이제 그냥 아예 선정이 됐고 예비 선정 기업으로 몇 기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진원생명과학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거 하나만 놓고 물론 지금 가장 핫한 이슈는 맞지만 사실 크게 지금 포인트 세 가지가 있는데 다 또이 또이에요 지금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위탁 생산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적정 수준으로 지금 종속 회사에서 매출을 그냥 일정 수준을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 당장의 어떤 지배주주 수익 면에서는 크게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사업의 확장성이 크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르스 백신 GLS 5300 GLS 하니까 밴 차량이 좀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이쁘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1상과 임상 2A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사실 뭐 수년 이내에 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DNA 백신의 그 시판 허가 그리고 뭐 상업화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수년이라고 하면은 뭐 못해도 10년 안쪽이겠죠 그래서 당장에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큼의 퍼포먼스나 좋은 이슈가 나오기에는 좀 시간적인 부분이 좀 걸리지 않겠나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 도달까지는 조금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5310이라는 파이프라인 이름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동물 실험 단계 전임상 단계에요 임상 실험 제가 아까 인트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전임 임상 단계가 크게 그래요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이에요 이렇게인데 그리고 이제 FDA 승인 뭐 시판 허가 이렇게 해야 실제로 이제 상용화가 되는 건데 자 지금 이제 요 5310은 지금 동물 실험을 하고 있는 전임상 단계에요 전임상 단계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임상 요기 이제 1상 하고 2A상 연구를 좀 시작한다는 계획이기는 한데 이제 슬슬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죠 근데 요게 이제 일단은 내년 임상 내년에 또 임상 2상 중에서도 여러분들 2상 자 임상 2상 중에서도 임상 2A가 있고 임상 B가 있어요 그래서 임상 2A상 이렇게 부르는 게 있고 임상 2B상 이렇게 있는데 단계별로 우리가 또 임상 각 임상 단계별로 좀 이렇게 뭐랄까요 뭐 효능이라든지 안전성 유효성 그 다음에 뭐 투여량 이렇게 각각 단계별로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실험 단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기업 자체에서 목표를 세워 놓고 있는 거는 2022년 상반기에 그 식약처로부터 긴급 사용 허가를 좀 받아서 공급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빠르면 백신이 올 11월부터 라고 지금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 2022년 상반기다 이렇게 좀 다시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오히려 2011년도에 정말 우리한테 좀 시중에 좀 돌아다닐 수 있는 백신이 정말 공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효과가 좋으면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좋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그 회사는 참 매출이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서 계속해서 임상 그 뭐랄까 임상을 좀 축소해서 과정을 밟아 가지고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 백신들이 리스크나 어떤 부작용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분석해 가면서 이 동사가 지난 생명 과학이 좀 그런 부분까지 개선을 해 가지고 2022년에 정확하게 한 번에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돼서도 코로나가 또 어떨지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백신이 앞으로 나타나는 백신이 이제 대부분 다 경쟁사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2022년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게 그리고 심지어 2022년에 긴급 사용 허가를 받겠다라는 이 목표 자체가 오히려 투자자들한테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막 급등하는 거 좋아하시고 뻥뻥 터지는 거 좋아하고 내가 사면 바로바로 가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버겁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이슈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해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해도 어떤 모멘텀이 시작이 됐으면 그 모멘텀에 대한 이슈로 많이들 수급이 이제 붙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주축을 잡고 분석을 해야 돼요 실적이 좋다더라 그러면 실적에 대한 이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면 그 실적에 맞게끔 또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통 보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은 아니잖아요 모멘텀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고 얘가 실적이 있습니까? 두 개의 종속회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로 봤을 때 어때요? 뭐 연간 계속 적자인데 이익이 없이 계속 적자인데 그럼 결국에 지금 자회사들도 계속해서 돈을 까먹고 있다는 소린데 그래서 이런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 1조 2천억 거의 1조 3천억 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네요 그렇죠? 지금 뭐 거의 더블 가까이 올랐으니까 올라서 1조 3천억 원 정도이긴 한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매력도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렇게 언급이 되면 계속해서 바이오주들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엄청나게 붐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더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올라갈 거라는 기대만 가지고 접근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서 저는 이런 종목을 사실 추천을 안해요 이런 종목을 사실 저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차트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파동적으로만 본다면 한 번에 파동이 나온 거예요 사실상 지금 한 번에 파동이 나온 거기 때문에 자 요만큼이 한 번에 파동이고 두 번째 파동을 준비는 하고 있어요 희한하게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어떤 이슈로 얘가 한 번 더 슈팅을 해줄까 이게 좀 참 저는 궁금합니다만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봉상 보시면 앞점 고점을 돌파하기가 좀 버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W잖아요 5만4천원까지도 그래서 5만원까지는 사실 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올라가면은 그냥 보유자들은 좀 땡큐죠 보유자는 땡큐인데 신규로 들어가고 막 따라 붙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신풍제약이나 신일제약처럼 자 신풍제약 여기 이런 구간 있죠 여러분들 이런 구간 때 박살났던 것처럼 이런 모습은 또 보일 수도 있어요 신풍제약은 한 번 무너지고 나서도 이제 물량이 좀 필터링 된 거죠 새로운 수급이 유입이 됐잖아요 MSCI 편입도 됐고 그래서 괜찮게 올라간 지금 같은 이런 시세는 조금 힘이 다르고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땜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힘이 딱 좋은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지금 제가 보는 진원생명과학은 재미를 보시기 위해서 소량을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어느 모멘텀이나 기업 자체 뭔가 봤을 때는 뭔가 조금씩 하나씩 나사빠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서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차트인데 차트는 그래요 근데 현대까지 밝혀지는 모멘텀이나 재료들로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영상에서 좋은 건 좋다 더 간다 더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것들은 좀 참고하시면서 조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카카오도 저희는 보유를 하고 있지만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움직임 보면서 추가적으로 대응을 해 드릴 건데 일단은 VMP 회원님들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계신지 제가 잠깐 언급을 좀 해 드리면 최근에 수익률이에요 오늘 9월 3일이거든요 오늘 수익률 뭐 넷마블 유튜브에서 본 거 가지고도 매매를 하시고 이거 VMP방이 공식적으로 추천은 안 했습니다 근데 유튜브 보고도 이렇게 많은 수익을 좀 보셨어요 그쵸? 그러면서 제가 또 유튜브 영상 많이 도움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 스토케스 기술적 분석도 다 다뤄드리고 기본적인 내용들도 교육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시야를 넓히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많은 정보를 제공을 계속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9월 3일 날 뭐 넷마블이라든지 경동제약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수익 실현을 좀 했고 자 보시면 광동제약 그쵸? 광동제약이 크게 터졌죠 오늘 상한가까지 계속 갔는데 어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은 뭐 이렇게 5% 때 6% 때 이런 식이고 조금 길게 좀 가져가 어제 매매를 하신 분들 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16% 때 14% 때 많게는 20% 까지 요런 식으로 오늘 다 익절을 했고요 급하게 전략을 바꿨어요 오늘 신규로 또 다시 들어가실 분들은 초단타로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힘이 너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략도 제가 세밀하게 다 잡아 드립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대원제약 유튜브에서 추천드렸던 종목 영림원 소프트랩도 스윙으로 더 가져가도 좋다 HLB도 유튜브 보고 매매하셨대요 이것도 그쵸? 요런 식으로 만도도 최근에 끌고 왔죠? 요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익을 보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제가 계속 트레이딩 시장이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벗어나도 되지 않나 요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이런 종목들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독 누른다고 돈 들거나 여러분들 손해보는 거 없으시니까 속는샘 치고 한번씩 눌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방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언급 드리고 싶은 내용들 잘 또 받아들이시고 공부도 하시고 하시려면 구독 알림 설정 한번씩 해주시고요 내용들이 좋고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거 표현 한번씩 해주십시오 좋아요 누르시면서 표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동학개미운동 때부터 해가지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 처음 접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런 분들이 주식을 접근할 때 처음부터 깡통차고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어디 가서 책 사고서 그 책 가지고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책을 사서 도움은 받을 필요가 있겠지만 다 기본적인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들을 요약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접근하기 좀 편하시도록 뭐 이렇게 제가 교육도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매주 주말마다 또 동영상을 새로 하나씩 하나씩 녹화를 해서 교육 자료들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씩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모든 분들께서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금액은 다 똑같이 받고 있고요 뭐 투자금이 많다고 금액을 더 뜯어내고 이런 양아치 짓은 안 해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거 같고 FIP 가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가입 의사가 있거나 가입해서 가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 분들 여기 이제 연락 남겨 주시고 난 유튜브 영상으로도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설정 알림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